아, 파타야 여행이 코앞인데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요. 태국 파타야에 가면 티 라운지가 있어요. 송테일을 타고 파타야 비치로드를 달리다가 테디베어 박물관이 보이면 벨을 누르세요. 테디베어 박물관 쪽으로 올라오면 아, 저기 티 라운지 표지판이 보이네요.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티 라운지. 짜잔! 짠! 파타야 티 라운지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. 이렇게 진보관도 가능하고 오느라 고생했으니 시원한 물도 한 잔? 이곳에서는 시티투어, 호텔, 입장권, 골프 등 파타야 여행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매 및 예약도 가능해요. 무료 와이파이도 이용 가능하죠. 음, 인증샷 좀 올려볼까나? 편안하게 티 라운지에서 쉬면서 음료 한 잔 사는 것도 좋겠네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티 라운지에서는 티 패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요. 미팅부터 종료까지 차랑 입술자가 함께해서 편하게 관광지에 갈 수 있어요. 룩룩 빌리지, 카툰 네트워크 워터파크, 추상시장과 하이거파크, 유노모리 온천까지 파타야의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티 패스로 쉽게 즐길 수 있어요. 어때요? 티 라운지와 함께라면 파타야 여행 어렵지 않겠죠?